갑이 사망했답니다 배우자 상속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자녀 상속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부모 부모를 직계에 존속이라 하죠 자 상속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우면법 시우면법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망했답니다 사망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속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슬픈 사연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 보니까 자녀가 아이들 태우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만나뵈로 명절 때 가다가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막 다 죽었다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뉴스에 볼 거예요 교통사고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법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가 나온다? 재산이 있을 텐데 그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까? 이게 법적 시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현상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리걸마인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법 공부 못합니다 실력이 안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죠? 가족을 남기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이 아니라니까 돈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법을 강의한 지가 올해로 21년 차가 됩니다 대학에서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떨어져서 강의를 하는데 법을 공부한 지가 지금 30년 됐거든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 시각에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돈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법적 시각에서 돈 그럼 여러분 돈은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좀 그러나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돈은 좋은 거죠 저는 항상 매년 매년 이렇게 꼭 이야기는 합니다 돈은 좋은 거죠 돈이 안 좋은 거다 하시는 분들은 돈 못 벌어요 돈이 왜 좋은 거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은 좋은 거야 그럼 돈은 좋은 거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싸워요 생각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만약에 돈이 재산이 안 좋은 거면 서로 안 가져가 싸움이 날 리가 없어 그런데 돈은 좋은 거니까 재산은 좋은 거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서로 싸움이 나겠죠 그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싸우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싸우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만들어놨냐면 순위를 만들어놔 네가 먼저 상속받아 그다음에 네가 상속받아 상속순위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씩 가져갈지 이것도 정해놔요 그래서 상속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땐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상속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갑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아파트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나중에 50, 60이 됐을 때 꼭 살고 싶은 곳이 있다 어디 제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봤던 어떤 분들은 잠실에 시그니엘 살고 싶대요 잠실 시그니엘 진짜 넘사백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조인성? 그 친구 거기 살고 있는데 200억짜리 살고 있대요 무지무지 비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남동 좋아하거든요 높은 곳보단 좀 낮은 곳이 좋아요 한남동에 낮은 곳 있죠? 전 나이놈보다는 한남 더일이 더 좋더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게 근데 거기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전 돈도 없는데 너무 비싸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갑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갑에게 자녀가 3명 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배우자는 이미 죽고 없어 여기 자녀가 을과 병과 정 이리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갑이 하필이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네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인간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요? 상속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무조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상속입니다 상속 다시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상속 잘했습니다 상속 문제 그럼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법률용으로 뭐라 부르죠? 상속받는 사람들이니까 상속인이라 하죠 옛날에 드라마에 상속자들인가 이런 드라마도 있던데 보니까 상속인이라 하죠 그럼 여러분 갑을 뭐라 부르죠? 이 사람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을 당하는 거예요 상속당한다 당하는 걸 피라요 피 상속인 앞에 피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피가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로 안 좋은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럼 소송 제기한 사람을 옹고라고 하고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뭐라 부르죠? 피고라고 하거든 당하는 거 안 좋은 거야 여러분이 회사를 다냅니다 회사에 갔더니 회사 사장이 있어요 회사 사장을 사용자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뭐라 부르죠? 피용자라고 해요 사용을 고용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수돕을 못 치는데 보니까 뭐 피박 썼다라는 표현도 하던데 보니까 피박의 의미는 저는 몰라요 고수돕을 쳐본 적이 없어서 저는 카드도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공부만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도박은 이상하게 도박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도박에 빠지면 못 헤어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한번 파기 시작하면 저도 끝을 보는 성격이라 아예 손을 안 대는데 그런 거는 아무튼 을과 병과 정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상속 지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집중 앞으로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거나 법을 공부하다 오면 지분이란 말이 종종 나올 거예요 뉴스에도 종종 나올 거예요 이 지분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각자의 몫을 지분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들하고 딸들이 상속 지분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왜 제가 이야기를 꼭 또 하냐면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나라는요 딸들은 아예 상속권이 없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딸들도 상속권이 있는데 아들보다는 또 상속권이 적은 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상속 지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습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냐면요 예전에는요 장남이 상속분이 더 많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천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 지분 얼마씩 있을까요? n분의 1이라고 아시나요?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얼마?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그런데 만약에 두 명이면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독자 동료면요 혼자 단독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게 좋아요 형제가 없는 게 좋아요 상속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제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런데 너무 외롭지 사는 게 형제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상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은 필수고 상식이니까 상속 이야기 잠깐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시도로 하겠습니다 집중 여기 갑이 있거든요 여기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 이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란 문제가 나오려면요 무조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상속이란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상속이란 말은 무조건 사람이 죽었을 때만 나온다 그래서 이 갑이 사망했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즉 갑이 죽었습니다 돈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걸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상속 순위를 정해둡니다 얼마만큼 가져갈지도 정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배우자 상속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자녀 상속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부모 부모를 직계에 존속이라 하죠 자 상속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견해가 나뉘네요 네 결론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 먼저 상속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모님이 자식이 죽어도 상속권이 없대요 이런 케이스에서 대한민국은 부모가 자녀한테 모든 걸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 없다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많이 주는 나라는 없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 하죠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계속 생활비도 이렇게 해주죠 또 결혼할 때 예를 들면 집이라도 사주고 싶고 전세라도 좀 얻어주고 싶고 이걸 못 얻어주면 괜히 아프고 마음이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너무 많은 걸 줘요 너무 많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팽당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네 상속 못 받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니까 참 서글퍼요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끔 가서 용돈만 주는 게 아니라 가끔씩 가서 돈 몇 천씩 좀 주기도 하고 나도 없는데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죽었을 때 챙겨줄 것 같죠? 안 챙깁니다 이 사람이 끈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 이 사람하고 딱 끝나거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혼했는데 자녀는 없대요 아직 그런데 하필이면 또 죽었네요 자 배우자 상속 받아야 못 받아요? 상속 받겠죠 자 부모 상속 받아야 못 받아요? 이번에는 받아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했을 때 손자 손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법이란 게 이런 거예요 냉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우자가 계속 들어가네요 그래서 배우자는 영순이란 말 들어보셨죠? 배우자는 영순입니다 영순이 영순이 왜 영순이란 표현 쓰냐면 더 많이 받아 아까 자녀랑 같이 받았잖아요 그럼 자녀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50%를 더 많이 받아요 배우자는 만약에 자녀가 1억 받았다 배우자는요? 1억 5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이 1억 받았다 배우자 얼마 받아요? 1억 5천 받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더 플러스해줘 그러니까 배우자가 제일 좋다 근데 내가 혹시라도 몰라서 혼인신고 안 했다 아웃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면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좋은 것도 있고요 혼인신고 안 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 법적 부부가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예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본인과 변했어 그러면 캐리어만 싸고 나오면 돼 혼인신고 안 했으면 근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 못 해요 마음대로 이혼 사유가 없으면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집중 만약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형제자매가 있죠 여러분 형제자매 그럼 여러분 형제자매 촌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촌수 모르는 분들이 우외로 많아서 이건 상식인데 형제자매는 촌수로 몇 천이죠? 형제자매는 나랑 뭐가 같죠? 항상 촌수 계산은 여러분 뭘 찾아가는 거냐면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뿌리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형이다 누나다 동생이다 나랑 뭐가 같은 거죠? 부모님이 같죠 그러니까 나한테서 부모님으로 매듭이 하나죠 부모님에서 형 동생으로 매듭이 또 하나가 있죠 매듭이 몇 개예요? 두 개니까 그래서 이촌이라는 거예요 이촌 마디가 두 개니까 그럼 여러분 사촌 들어보셨죠? 그럼 사촌은 나랑 뭐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사람들을 사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이 예를 들면 자기 동생이야 아니면 자기 누나야 자기 형이야 근데 사업에서 재산을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형제자매들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거죠 근데 배우자는 피를 나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팽당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들이 억울하니까 우리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해봤지만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배우자가 다 가져갑니다 배우자가 다 가져가 여러분들이 이 입장 한번 대보시겠어요? 내 동생이, 내 형이 사업을 정말 잘해서 몇 버급대에 지금 재산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천억을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죽었다 상속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형이 아니면 동생이 그동안 열심히 사업하다 보니까 일만 했지 결혼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결혼하고 싶대, 가정을 꾸리고 싶대 그래서 배우자 될 사람을 인사시키러 왔거든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결사 반대를 해야 돼 반대해야 돼 결혼하는 순간 상속권이 없잖아요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하면 여러분이 상속권이 있거든 냉정한 거라니까 법이라는 거는요 계산이 좀 돼야 돼요, 계산이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